안녕하세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 네 번째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본 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한 현재와 미래 예술의 현재성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루는 세션 네 번째 사회를 맡은 최도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한국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으로도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대토론회의 사회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되고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월 중에 다시 보기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토론회 사후 자료집이 또 제작돼서 공유될 예정이니까요. 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예술의 현재성 세션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사전신청을 통해서 줌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관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세션에 참여하신 발제자나 토론자분들 외에도 줌으로 참여하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Q&A나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사항들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또 종합자유토론이 있어서 줌 같은 경우는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의사 발언, 의견 개진 같은 것들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에는 베리어 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첫 번째 예술의 현재성과 관련된 세션에 발제자와 저희 패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성현주 위원님이시고요. 성현주 위원님은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참여해 주십니다.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정윤희 작가님이시고요. 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으로 또 마찬가지로 참여하시고 또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저희가 세 분을 초대했는데요. 예 고안나 연주자님이십니다. 태평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TNS 프로젝트의 디렉터이십니다. 그리고 불나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남하나 작가님이시고요. 시강예술가이기도 하면서 프린지 네트워크의 기획자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봄노야 작가님이 또 같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일러스트레이터이시기도 하고 또 뮤지션이시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청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제자, 토론자분들 소개 마쳤고요. 그러면 예술의 현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발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약간의 계략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성현주 위원님 발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예술가 분들 한 500여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의 어떤 현재적 인식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 예술 활동의 변화, 예술 작업의 변화 그리고 예술과 사회가 관계를 맺는 방식 등등에 대한 좀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약간 정책이나 예술가들의 어떤 실태조사 방식을 좀 넘어서서 예술가들의 언어로 좀 예술의 현장들을 또 예술에 대한 인식들을 갖는 조사였었고요. 그래서 여기 성현주 위원님 또 정윤 위원님 그리고 저 포함해서 셋이 정책혁신 소위의 TF로 본 연구의 조사 설계와 기획을 같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거의 6개월 정도 이상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은 성현주 위원님이 예술의 현재성 연구 결과를 보다 좀 여러 이슈들 또 끄집어내시고 또 그 서베이 내용들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첫 번째 발제에 성현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현주라고 합니다. 아까 최도인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예술의 현재성 연구는 저와 최도인 정윤희 위원님 셋이 함께 진행한 것인데 오늘 발제만 제가 좀 맡아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문화정책이 한 최근 10년간 어떤 의제들을 주로 발굴하고 추진해 왔는지를 보면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 생활문화 아니면 문화적 도시재생 그리고 생애 전환 문화예술 교육처럼 어떻게 예술이 사회의 다른 분야나 영역, 다른 개념들과 함께 융합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본 관점으로 많이 문화정책의 흐름이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의제들이 발굴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동안 예술가, 예술가를 상당히 근대적으로 바라보던 예술이 작품 안에만 존재하고 창작에만 집중하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만 좀 고립되어 있는 그런 근대적인 시선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부터 이런 의제들이 많이 발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진이 주목하려고 했던 건 정작 이런 개념들이 난립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현재 예술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작업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 씬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술인들의 작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조사나 연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정책혁신소위원회 안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동안 상당히 현재까지도 장르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화면 왼쪽에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은 제가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의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예술인 분들도 아마 이 정의가 상당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문화예술을 장르로 나열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상 만나는 예술 현장들에서는 이런 장르를 상당히 넘어선 작업들 그리고 예술이란 걸 과연 장르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예술인의 작업 형태나 작업 방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법과 법에 기초한 지원 사업의 구조가 상당히 한계를 가진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시대적인 다양한 움직임과 그리고 지원 사업 간의 간극이라고 할까요? 그 괴리를 좀 좁혀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중장기적으로는 나아가서 예술의 현재성에 근거한 지원 사업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연구의 틀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술 작업의 현재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논의를 하면서 예술의 정의에 대한 현재성을 말을 할지 아니면 예술인 자체의 작업,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의 어떤 현재성에 대해 논의할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결국 예술인들의 작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그 현재성의 질문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설문조사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예술 작업에 대한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두 번째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예술인과 사회의 현재성이라고 해서 예술인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는지 예술인의 작업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놓여 있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의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예술인의 인식에 대한 현재성은 좀 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세 가지 예술 작업에 기초한 두 가지의 현재성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현재성의 항목들이 모두 종합되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성이 구축이 된다고 가정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보려고 한 현재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파트너십을 예술인들과 맺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설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조사는 16일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배포를 했고요. 이 중에서 유효한 표본으로 된 것이 548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활동 분야를 문학, 미술, 음악 이렇게 쭉 나가서 비평 그리고 기획, 경영, 정책 등 기타까지 총 10개의 장르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500명을 목표로 한 장르당 50명을 목표로 모집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현재 아르코가 주로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지원 사업에 참여 예술이니 공연예술 장르의 비중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음악과 연극 장르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아마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아르코 어떤 자료실, 이런 연극 보고서들이 올라가는 자료실에 조사 업체가 정리한 내용으로 먼저 1차적인 보고서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예술의 작업 방식은 과연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리서치와 작품 활동 중에 어디에 비중이 찍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 형태에 있어서는 개인 활동 위주인지 아니면 협업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특정한 시공간과 불특정한 시공간에서의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어떤 탈장르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장르인지 다장르인지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창작자와 기획자의 역할에서 어디에 좀 더 비중이 많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술인과 사회 현실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좀 이 부분을 통해 시도하려고 했던 차별적인 포인트는 그동안의 조사 연구에서는 주로 예술인에게 그냥 당신의 작업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도의 인심을 물어봤는데요. 저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여러 가지 가설적인 명제를 던져놓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으로 많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예술인이 1차적으로 놓인 사회라고 볼 수 있는 예술계 내부에서의 위계나 권위, 폭력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스로 예술인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 그리고 우리 사회나 행정기관에서 예술인에 대한 존중의 정도가 어떤지를 물어봤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성을 지원의 방식이나 활동의 초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는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짧고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연구진 세 명이 놓인 끝에 여덟 가지의 큰 예술의 현재성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를 이렇게 모아봤고요. 저는 이거를 다음 장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에서 많이 고심한 것은 예술인의 작업을 작품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앞단에 놓인 어떤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의 리서치 또는 어떤 실현가들이 투자하는 상당한 시간의 어떤 연습 과정에 대해서도 예술인의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여기에서 나온 활동이라는 것은 최근 한 10년 이내에 문화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나 운영단 같은 모임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런 곳에서의 참여나 혹은 예술인의 권익 투쟁 같은 것이 실제로 예술인들의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한테는 먼저 이 문항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도 있지만 예술인의 작업을 작품과 활동과 리서치의 세 가지로 개념화한 것이 조금 더 새로운 시도였다고 봤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최근 예술 작업에서 작품이 35.9%로 가장 비중이 높긴 하지만 리서치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 또 활동의 비중도 23.2%로 전혀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현재 예술인의 작업의 비중을 물어봤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렇다면 10년 후에 우리나라 예술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전망을 물어본 것에 대해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앞으로는 활동이나 리서치가 곧 그들의 예술 작업으로 대표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 점에서 특히 다원예술이나 아니면 미술 그런 장르에서는 더욱 리서치나 활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미 그런 장르에서는 자신이 하는 활동이 곧 작품이고 작품이고 활동인 그런 분리하기 어려운 종류의 작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의 예술지원 사업 체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용하고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 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협업의 확장인데요. 흔히 예술인의 활동은 여기 문학 장문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나온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냥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극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어떤 단체에 정규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최근 보이는 예술의 현재성의 변화로 저희 연구진은 느슨한 관계에 기반한 유연한 협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한번 설문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을 때 실제로 23.6%로 유연한 협업의 비중이 적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특히 이 수치는 10년 후에 전망해서 거의 10%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랬을 때 정규 소속 단체 활동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유연한 협업에 기반한 어떤 작업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아르코의 지원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개인이나 단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대상군을 새롭게 개념화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프로젝트성 그룹이 더 예술 현장에서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3개 장르는 아까도 활동의 비중이 높은 장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르들이 또 유연한 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장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작품을 통한 예술가와 사회의 소통입니다. 저희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왼쪽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이런 네 가지의 명제로 가설을 던져놓고 이것에 대해 무엇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지 응답을 하라는 어떤 질문이었고 오른쪽은 이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과연 누구의 역할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질문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점은 예술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서를 넣을 때 너무 과도하게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도록 한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진이 추측했던 건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것은 조금 더 예술 지원 기관이나 연구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이 질문에 어떤 응답이 나올지 궁금하면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술인들은 작품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곧 예술의 사회적 가치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은 꼭 예술이 적극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예술이 사회 문제에 창장을 통해 직접 개입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술인이 그냥 작업을 하는 그 자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만 해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작업이나 자신들의 일에 대한 상당한 긍지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의 역할이라고 본 것 역시 지원 사업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조금 강조되는 것,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질지언정 실제 예술인들은 자신이 왜 이 작업을 하는가라고 보면 결국 사회 속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보였던 건 30대 예술가들의 응답이 40대와도 다르고 또 30대보다 어린 20대 예술가들하고도 다른 지점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좀 흥미로웠던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아까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그 작업, 작품을 통해 그냥 관객과 만나는 것으로도 사회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많은 응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0대 예술가들은 작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메시지를 낼 때 사회성을 인식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것은 예술인보다 예술 지원 기관이 연구자 역할이라고 응답을 해서 이런 사회성의 측면에 있어서 30대 예술가들이 유독 다른 응답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아르코의 지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아르코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장르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것보다는 로컬리티라거나 다양성이라거나 아니면 기후변화라거나 시대 변화에 대응하며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흥미로웠던 질문은 저희가 아르코의 지원 방식이 소수의 우수한 예술인이나 작품을 선정하는 선별적 방식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유독도 이 집단이 보편적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30대 예술가들의 독특한 정체성은 최근 우리 예술계가 겪었던 블랙리스트나 미투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라거나 운영단이라거나 이런 새로운 지원 사업 체계를 가장 최전선에서 경험하고 있는 예술가들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과 정체성이 미래 예술 생태계의 어떤 흐름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가설을 던져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토론자 분들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르가 생태계의 차이도 발견되었는데요. 아까 조금씩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주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공연 예술 장르, 연극이나 음악 또는 그리고 이제 개인 활동이 많은 문화, 영상 분야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응답을 한다면 다원 예술이나 미술 그리고 기획이나 연구 이런 장르에서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혹은 혁신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또 토론자 분들께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 건 이런 조금 더 새로운 움직임으로 보이는 장르에서의 이런 성향이 과연 10년, 20년 후 한국 예술계를 약간 보편적인 움직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장르 간 차이가 계속 유지된 채로 생태계가 계속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론자 분들께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사는 창작자 역할과 기획자 역할 중에 어떤 것의 비중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획자 역할이 45.6%로 더 적긴 하지만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획자라고 하면 흔히 부수적인 어떤 행정 업무만 하거나 아니면 큐레이터나 공연 기획자처럼 창작과 상당히 분리된 하나의 직군처럼 여겨졌던 게 과거 예술계의 현실인데요. 최근에 이런 창작자에게도 상당히 기획자 역할이 요구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절반 정도의 정체성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예술계에서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물론 가장 높은 응답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술 소비와 향유가 증가해야 된다는 응답이었지만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은 단순히 예술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노력, 예술계를 바꾸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국의 예술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기관과의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화행정기관이 예술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가장 응답이 높았던 것이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과 작품의 지원 사업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제가 해석하는 것은 최근 블랙리스트 이후에 문화행정기관의 신뢰 회복에 대한 문제는 주로 심사 과정에 한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선 지원 사업의 설계 전반이 예술 현장에서 요구하는 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그런 제출 서류가 정말 내가 차별화한 어떤 작업적인 특성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인지,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문화행정기관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예술 지원 사업의 구조 전체에 대한 어떤 재조명, 아니면 다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발표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조사는 예술의 현재성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술계, 또 아르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질문거리를 만들고자 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성에 대응해서 아르코가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지원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런 문화행정기관과 예술인의 이상적인 파트너십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토론자 분들께도 한번 의견을 나눠주실 거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에 감사합니다. 지금 두 번째 발제에 맡으신 정윤희 의원님이 박수를 치고 계신 게 영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발제에서는 예술의 현재성 연구가 한 25개 정도의 문항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장르별, 또 약간 작업의 연차별, 세대별 이런 교차 분석들도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자세한 연구 내용은 1월에 보고서가 나올 테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성현주 의원님께서는 주로 8가지에 대한 발견된 사실 그리고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술의 현재성 진단에 따른 정책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하셨던 정윤희 작가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직업은 미술 작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도 좀 병행하고 있고 문화민주 실천연대에서 이제 예술인의 권리라든가 블랙리스트와 혹은 이제 어떤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어떤 예술 정책과 제도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예술의 현재성 연구가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 양태들이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게 사실 이제 지원 사업에서 굉장히 분절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런 그냥 막연한 이런 생각 속에서 좀 시작을 하면서 성현주 의원님과 이제 채도희 의원님과 한 6개월간 또 설문을 또 만들어내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내면서 또 이제 예술가 분들과 FGI 또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꼭 틀리지만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제목이 굉장히 딱딱한데 이 제목이 딱딱한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그 예술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진단이 아르코의 어떤 정책과 과제에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성현주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예술의 현재성 진단의 주요한 테마들을 좀 중심으로 봤고요. 그것들과 혹은 몇 가지 범주를 더해서 아르코의 혁신 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후에 아르코가 예술계와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정책적인 어떤 변환, 조직적인 변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르코의 혁신 과제를 세웠고요. 그런 것과 예술의 현재성에서 진단되고 있는 지점들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연결치어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예술을 질러싼 정책적인 환경 그리고 동시대 예술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예술계, 예술인의 경험과 인식 특히 저희 연구는 예술인에게 이제 맞춰져 있는데 이게 결국 예술계와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후에 보고서 안에서 풍부하게 해석을 좀 하면서 보완을 해갈 예정이고 또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주시는 내용들도 좀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 생태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게 이제 고질적으로 좀 반복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결국에는 정책과제를 좀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조를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책과 제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정책 환경이 지금 어떠한가 인가입니다. 뭐 송현주 선생님 발제에서도 이제 나오듯이 블랙리스트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블랙리스트의 이후의 후속 조치 그리고 제도에서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서로 이제 예술계와 아르코와 함께 회복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침묵이나 외면할 것들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의 피해가 어떤 협력적 관계의 단초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아르코가 그전에는 이제 준정부기관에서 공공기타기관으로 가거나 혹은 자율운영협약, 문체부 하에서 좀 독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술 현장이 굉장히 힘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술 현장과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도 좀 똑바로 보고 성찰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아르코도 이제 뭔가 문체부 하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독립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기관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블랙리스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촉발되면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시대적 국면들이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좀 강조드리고 싶고 팬데믹 긴급지원, 앞서서 아까 여기 토론회 전에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 지원 토론이 있더라고요. 팬데믹의 긴급지원에서의 지원 패러다임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 시대에서 사실은 유연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은 공적 채무와 어떤 관료적 태도, 임시성과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예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투, 협력적 거버넌스 예를 들면 성평등 소위라든가 아르코에서 성평등 정책을 좀 수립하거나 가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실효성 있게 잘 반영되고 있는 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짚어봤고요. 이런 환경들 그리고 이런 어쨌든 시대적 위기, 예술가들이 이제 창작 세계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실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삶 자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예술인 권리 보장법, 예술인 고용보험 등의 이런 제도적인 어떤 법 제도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 예술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법 제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르코가 아르코 비전에서 세우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 비어지고 앞으로 좀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면 사실 아르코 혁신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안쪽으로 보시면 아르코 혁신과제가 23개가 있어요. 그중에 조직하고 그다음에 사업과제 일부를 좀 추출을 해서 저희 예술의 현재성 범주 간의 좀 상관관계를 밟혔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죠. 사실은 이 지금 아르코의 정책 기조로 세우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새로운 예술의 변화들을 혹은 현재에서 지금 아르코에서 지원이나 혹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어떤 직관적인 어떤 그림으로서 좀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창작 방식의 다양화, 지원 체계의 다변화의 필요성, 아까 협업이나 리서치 활동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나 혹은 단일 장르 작업에서 다장르의 차이, 그러니까 다장르가 좀 더 확보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특정 시군 간의 비중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유순한 협업을 통해서 느순한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느순한 네트워크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이렇게 기관에서 예술계의 어디를 대표성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미 예술가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프로젝트형, 콜렉티브형 이렇게 작업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작업들을 하고 또 자유로운 만남 속에서 이제 협업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런 예술가들의 목소리들은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지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와의 관계성, 가치 인식이 결국엔 좀 아까 성현준 선생님 발제에서 나왔는데 그런 장르 간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특정은 이것들은 결국에는 아르코가 갖고 있는 이제 과제들 중에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거지 아르코 혁신 과제가 왜 촉발됐냐라고 하면 그런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검수에서도 이제 밝혀 니즈 증가는 아르코가 주로 이 작품의 우수성이라던가 뭐 그런 수월성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아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저희 이제 이 연구에서의 대부분의 응답에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30대, 40대 많거든요. 그리고 20대 그 순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술의 경향의 변화나 혹은 인식들이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과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사회자님 저 몇 분 남았어요? 빨리 안 된다는 강박감대 안 들려요. 네. 하겠습니다. 이 예술의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장르, 탈장르, 그리고 실험성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작업이야. 그러니까 예술 작업이나 리서치 활동, 리서치나 활동의 비중이 늘어나고 활동으로 봐도 예를 들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있고 아예 예술가로서 자신의 어떤 삶의 조건과 관련된 의제 활동, 중심의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예술가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들, 그리고 창작을 위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창작자, 기획자의 복합적 정체성, 예술가 사이의 유연한 협업이 증가되고 있죠. 이게 사실 다원예술, 아르코 2022년에 녹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것을 보면 아르코 문예진흥계경 가이드에서 보면 다원예술 분야에서 발췌를 한 건데 예술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과 창작 경향을 견인하기 위해서 기존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다원적 예술, 기존 장르별 지원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창작 유형에 대한 지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제가 좀 써놓은 부분은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정의나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판단지폭인 거죠. 예를 들면 시민의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업의 의미와 형식과 의도, 이런 것들이 불일치되는 사건들이 나왔었던 거죠. 2021년 공모에서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융복합 다원이 동일한 차원이냐 혹은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원예술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다원예술이라는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원예술이라는 걸 굉장히 열린 구조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도라고 하는 규정화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불일치가 났었죠. 그렇다면 이런 지원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과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공론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공론화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거를 좀 유용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제도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 보완을 하고 이러고 하면서 이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원성을 이제 수렴할 수 있는 지원책에서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어떤 통합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아까 리서치 활동 작품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 지원이라든가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로는 예술 지원의 다각화 부분인데요. 예술 지원의 다각화라고 했을 때 네, 4시, 15분 네, 다각화라고 했을 때 간소화 아니면 세분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르코에서는 이미 2019년에 예술 지원 사업을 위한 장르 분류 체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소화하는 방식의 설정이라든가 혹은 세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례들을 이제 모아놓고 있는 연구들을 했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적 기금을 제대로 분배를 하고 예술의 어떤 변화되는 양태, 패러다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공론화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수월성이 좀 강조되고 선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원에서도 지표와 중고가 좀 재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권신뢰가 무너진 거죠. 뭐가 전문적이고 뭐가 우수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중고가 재정립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경영 5년에서 10년 예술인의 인식은 미래 예술 정책 방향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성인자 선생님께서 잘 설명 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의 예술가들은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공기관과 파트너로서 좀 긍정적 관계를 가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좀 지원 사업에 좀 특화된 전략을 좀 구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나 트렌디한 주제나 혹은 확실한 역할 분담, 책임 소재의 문제 그리고 콜렉티브 형태의 느슨한 네트워크, 안전한 창작 생태계에 좀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5년에서 10년 사이 예술인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촉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술 생태계 지원과 굉장히 역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30대 예술 생태계 경험과 인식이 다르고 장르 간의 경험, 인식 차이 그리고 예술 사회 관계, 작업 방식, 예술관 이게 결국엔 예술가의 창작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예술계 위기의 권리폭력으로 예술 창작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술 생태계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나 제도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마 아르코 대토론을 통해서 지금 현장 소통 소위라든가 아르코의 결국엔 현장과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좀 상호 협력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인 접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의 어떤 아르코와 예술 현장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동반 성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지향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엔 협력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술 주체의 성장과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 좀 관통하는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과연 그리고 아르코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목록화된 어떤 과제들 정책들을 수렴하면서 가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아르코의 내부에 있는 주체들이죠. 사문국이라든가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결정구조, 의사결정구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예술인 주체가 어떤 협력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도 예술인 주체에 대한 교육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의 기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후에 17일 토론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술의 가치 확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아르코 비전에서 따온 건데 예술의 가치 확산이죠. 예술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스스로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들을 잘 조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발굴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소셜 임팩트라든가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된 연구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예술 개수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술 창작 생산과 소비 순환 구조 이 과정에서 기관과 협력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안에서 생태계 조성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구조와 국회의 예술의 중요성 전략 이런 건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향유지원과 예술의 상품성에 초점을 두고 체험 경제 산물로서 인식하는 거 아니냐 약간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미 다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점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주요 전략들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담돈도 부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섯 가지 과제를 제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토론자분들께서 여기에 추가할 내용들을 좀 담아주시면 반영을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마음속으로 우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 정윤희 의원님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예술의 현재성 연구의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간 논의됐던 예술위원의 혁신 의제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발제를 종합적으로 마쳤고요. 세 분의 토론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예술의 현재성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의 선행적 연구와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술의 현재성 연구의 과정에서 또 고안나 연주관님이나 또 남하나 기획자님 이렇게 같이 좀 중간중간 저희들이 설문을 구성하거나 또한 설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뵀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예술의 연구성, 현재성 연구 취지에 대한 또 그리고 종합 분석, 또 지금 발제 내용에 대한 좀 총론적인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안나 연주관님부터 해서 이렇게 남하나 작가님 그리고 봄노야 작가님 순으로 먼저 약간 총론적인 얘기 이렇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태평소 신화연주자 고안나 라고 하고요. 오늘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말씀드리면 태평소 연주를 하다가 궁금함이 많아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전통에 가서 전통활동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연구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작업을 할 때는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여기 결과에도 있긴 했지만 음악이나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약간 폐쇄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연주자들이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기가 조금 힘들었고 제가 또 국악계나 음악계에서 활동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는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위로받는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연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시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0대의 지점은 저랑 어떤 게 연관이 되어 있나 또는 40대가 돼가면서 어떻게 또 예술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뭐 네 그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분께 일단 총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하나 작가님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도 지금 시각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소속된 단체에서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연구를 앞선 두 번의 FGI를 통해서 좀 예술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같이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르코 안에서 어떻게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려는 노력들 같은 거를 조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구에서도 또 성현주쌤이나 앞서 정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연구나 사전 조사나 이제 이렇게 아르코에서도 가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그 질문 항목들 자체가 조금은 저한테 와닿지 않다거나 내용 자체가 너무 거시적인 형태로서만 갔을 때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결과값을 내서 다음에 정책으로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사실 잘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피로감도 사실은 조금 있었고요. 지금 연말되면은 매일함에 저희도 막 쌓여가는 이제 질문지들을 보는데 사실 저는 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했지만 그렇게 약간 비슷한 양식의 어떤 사전 조사, 연구 조사가 과연 정말 이게 현장으로서 이어지는 감각을 사실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이런 FGI를 통하고 질문지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오늘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조금 더 현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제가 느꼈던 어떤 감각들과 좀 연결이 지어진다는 면에서는 이 결과 앞으로 좀 더 이제 오늘의 토론회가 진행하고 나서 조금 더 정리된 언어로 나왔을 때 이 예술가들의 반응이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미투 이후에 이런 예술가들인 감각하시는 그 현장에 진짜 솔직한 이야기들이 정말 이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게 더 다가가야 되는지 이제는 이제 이걸 얘기를 했다면은 이게 진짜 실현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반영되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소위원회가 활동하시는 어떤 활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FGI를 통해서나 더 많은 의견을 제안을 받는 자리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그 다원예술에 관련된 거에서 저도 앞서 포럼에 참석한 참석자, 발제자, 토론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 정책이 나오는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사실은 그 현장에서 나왔던 어떤 심사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원 사업으로 나갔을 때 기대하는 점이라든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밀한 대화가 있어야 됐었는데 사실은 또 갑자기 쭉 리부트가 실행이 되고 이 안에 과정에서 또 불협화원들이 나왔을 때 좀 아쉬운 마음이 저는 솔직히 들었거든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늘 저희가 지원 시즌이 되면 반복적으로 이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조금 삭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토론회가 또 그런 거를 조금 더 발판으로 좀 진행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 로야 작가님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 로야이고요. 앞서서 최두현 선생님께서 그 소개를 일러스트레이터 뮤지션으로 해주셔서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그러한 포지션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시각예술가 분야, 아 예술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예술청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성을 띄고 당연히 나온 건 아니고요.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한 번에 FGI로 참여를 했는데 아까 남하나 기획자님이 설문조사를 이제 잘 안 하고 있다. 요즘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 말은 예전에 많이 안 했어요. 에이, 이게 뭐 반영되겠어? 내가 하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닿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면서 이것들을 좀 감각되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남하나 기획자님은 조금 더 그 연구에 어떤 더 구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는 이 발제를 좀 많은 예술인분들이 같이 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동시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활동하는 것들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느끼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저의 활동들이 물리적 시간으로 좀 증빙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토론을 좀 통하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연대적 감성? 연대적으로 좀 갖고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세 분께서 약간 총론적인 얘기 좀 전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좀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현주 위원님 발제 중에 가장 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리서치와 작품 그리고 활동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축으로 예술가들의 작업과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해보고 그거에 대한 비중들이 현재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10년 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측 같은 걸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콜렉티브형 활동이나 좀 유연한 방식의 협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거를 현장에서 또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구체적인 통계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 앞에 먼저 얘기했던 리서치와 작품 그리고 활동 그리고 유연한 협업의 내용들이 실제로 나마나 또 고안나 또 봄노야 작가님의 작업의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좀 실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선 좀 나마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작가적 활동뿐만 아니라 프린지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해서 기획자적인 기획 작업들이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서치나 작품 활동에 대한 또 그런 경계 뭐 이런 것들에서 가장 좀 넓은 범위로 활동하고 있으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나마나 작가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봄노야 작가님 그리고 고안나 연주가님 이렇게 좀 또 얘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아까 연주, 성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리서치와 창작과 활동, 리서치와 작품과 활동에 대한 그런 비율 같은 거를 이제 좀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중에 리서치 작업의 비중은 한 30% 정도 되고 창작 활동의 비중, 그다음에 기타 활동의 비중들을 이렇게 좀 하는 조사 결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바 그리고 또 본인의 작업에서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장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편하게 얘기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소속된 단체는 조금 공연 예술에 좀 더 가까운 형태를 이제 축제를 만드는 형태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 작업은 좀 시각 예술 작업으로서 이제 회화 작가를 지향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경계는 옛날에는 경계를 구분을 저 스스로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라면서 어떤 기획자적인 부분에 대한 비율과 작업에 대한 비율 그에 따른 어떤 수행성에 따르는 어떤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좀 조각조각 내면서 이것들을 나는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포지선에 있으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지 매년 그런 거를 설정해서 이제 움직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어떤 호칭부터가 좀 되게 달라지는 시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옛날에는 예술가라는 예술인이라는 이름도 지금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기획자도 창작의 영역에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방향성도 이제 바뀌어지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예술계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사실 창작자라는 호칭으로 많이 좀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저 스스로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실무적인 걸 제외하고 이걸 내가 설정하는 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이 비율이 뭐 이제는 이거를 굳이 나누지 않고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내가 스스로 사실 불려지는 이름 뭐 저는 기획하는 예술가의 뭐 시각작가예요 라는 이름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구분되지 않고 이제 좀 불려지는 시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마 이제 두 시간 뒤에 이제 아마 다른 재단의 지원서가 이제 오늘 창작지원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참여자의 역할을 뭐라고 써야 된다는 걸 이제 칸이 늘 있는 거예요. 어? 나는 도대체 나를 뭐라고 또 써야 된지라는 순간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약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이제 선택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불릴 수 있는 이름을 직접 이제 설정하는 시대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이게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기획자나 작가로서의 어떤 구분된 정체성보다는 그거를 관통하는 어떤 창작자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부르고 또 스스로 부르고 불리길 바라는 그런 것들로 좀 대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또 봄노야 작가님께서는 또 예술청 운영위원으로 또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 따르면 그런 작품활동 이외에 또 그런 예술과 연관된 연관활동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런 내용 그런 작품적 활동과 그런 예술청 운영위원으로의 활동 자체에 대한 자기 인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런 것들 같이 좀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처음에 거버넌스 활동을 경험한 거는 2016년, 17년에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공동운영단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아주 큰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갔다기보다는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 활동하고 창작과는 좀 다른 결의 사업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러한 경험들이 좀 쌓였고 지금 예술청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더 조금 더 행정이나 실무나 정책에 내 목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게 하고 싶다라는 좀 니즈가 좀 더 확실해진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경험을 좀 하면서 저도 많이 제 스스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활동 같은 경우도 저는 매개자로서 요즘에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획자라기보다는 민간 사이 연결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나의 역할 그리고 예술인과 예술인 사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고민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결론은 이제 예술계는 성폭력, 성희롱 사태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의 여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정말 크게 증포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논의워크라는 콜렉티브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것은 창작자로서 작업으로 선보이기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대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관심을 좀 갖고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나한테 어떤 위계나 권력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들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리서치는 아까 다양하게 물어보신 게 맞나요? 아니면 다시 얘기 아까 리서치는? 네.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짧게만 다 리서치기. 큰 의견은 아니어서 그냥 저도 리서치를 좀 기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그냥 리서치가 아니라 리 리서치. 어떤 문제의식 갖고 나온 기금들이 있었어요. 소액의. 그다음에 기획자로서의 리서치. 이렇게 좀 세분화되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역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지면 좋겠다. 문화예술, 생태계 내에서의 내 다른 역할을 알아볼 수 있는 리서치 기금이라든지 혹은 뭐 그냥 막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장르에서 장르가 변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리서치.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2016년부터 석유예술센터 공동운영담부터 시작된 그런 거버넌스 활동 경험들 좀 얘기해 주신 것하고 그다음에 리서치 활동들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여러 장르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시각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리서치 부분에 대한 지원 트랙을 조금 먼저 도입한 그런 사례들도 최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사실 이제 고안나 연주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좀 차이들이 있잖아요. 또 공연 연주자로서의 리서치? 그러니까 연주자로서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연구 결과가 대비해가지고 좀 약간 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 활동, 리서치, 작동 이 세 가지로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활동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좀 작게 아마 제가 활동인 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주자들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리서치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크게 있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태평소라는 연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태평소에 관련된 다른 나라 악기들을 계속 연구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가 악기를 배우는 기간 한 5, 6년 동안 매해 가서 악기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건 지원 사업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알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돈을 모아가지고 매년 가서 악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실험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원사업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직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음악들을 더 연구를 하고 싶어서 다른 나라를 가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를 하던 그 악기를 만나려는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만약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으려면 방법이 공연이거나 해외의 무슨 사업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너무 허들이 높아가지고 시도를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혼자라도 갔다 와야겠다 뭐 그런 사이에 코로나가 터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저는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싶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사과정에서 악기 연구를 다시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악기 연구가 개인적인 학문적인 목적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저의 개인적 예술활동의 하나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연활동과 연구활동이 저한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악기 연구를 하고 있고 공연활동은 지금 그냥 전통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다른 연주자를 만났을 때는 이 리서치 활동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아까 이제 연주자로서의 리서치 활동에 대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속음악의 악기들을 탐구하고 탐색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또 접목시키고 이런 활동들을 사실 이제 전반적인 리서치 활동에 대한 일환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도 되게 재밌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술 경영을 공부했는데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예술 경영에서 보면 특히 공연예술 쪽 영역에서 보면 보통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프리프로덕션, 제작 전 단계와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해서 공연이 벌어지고 나서의 어떤 이 이후의 단계를 이렇게 보통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선후관계를 해서 그렇게 작업의 방식을 구분하는 게 사실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2000년 이후 예술가들의 작업 방식이 굉장히 다원화되고 또 국제 교류 협력이라든지 장르 간 협업 이런 것들이 되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 연구에 정의했던 리서치와 작품 그리고 그런 기타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런 조사 결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우선은 성현주 의원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세 분 좀 얘기 듣고 그런 리서치 특히 이 지원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리서치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술위원회의 대부분 지원 구조가 사실은 이제 작품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런 창작 지원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서치 활동에 대한 의견들도 사실 굉장히 소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본격적인 R&D라기보다는 그런 조금 뭐라고 그러나요 아주 초기적인 단계의 연구 정도의 지원에 그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성현주 의원님 이렇게 연구 내용하고 현재 얘기 좀 들으신 바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봄 로야님이 말씀해 주신 리서치라 하더라도 이게 무엇을 위한 리서치인지 좀 더 사업에 확실히 경계가 지어지고 호명하는 게 분명할 때 좀 더 그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셨던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참여하셨던 것 같은데 그 190시간이라는 지원 사업, 서울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코로나 대응으로 했던 기획자 리서치 지원 사업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사업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기획자를 호명하는 것도 새롭고 그거를 시간이라는 걸로 노동화해서 설명한 것도 재밌었지만 저는 약간 현장에서 좀 호응이 있었던 거는 인스타그램에 따로 계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 기획자들의 작업을 성실히 좀 홍보하려고 알리려고 했던 게 현장에서 되게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흔히 리서치 지원이라고 하면 굳이 그거를 또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원 사업 안에서는. 왜냐하면 리서치를 했으니까 그건 언젠가는 작품으로 나올 거고 그럼 그때 가서 보면 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 지원 안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리서치만으로도 어떻게 생태계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리서치 단계에서 사실 그걸 보고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예술 지원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거를 좀 촉진할 거냐 그런 점들을 이제 아르코도 그렇고 다른 예술 지원 기관들이 많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잠깐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두 번째 저희가 유연한 협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통 예술위원회의 지원 구조 자체가 이제 개인, 작가 개인에 대한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구조도 있을 거고 또한 좀 이미 몇 년 차 단체에 대한 지원 구조가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제로 세 분께서 약간 프로젝트 팀 형태로 공모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 기존의 지원 구조 자체가 단체, 사업자를 만든 단체를 위주로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허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적이 있었는지 그것 좀 약간 궁금해서 혹시 세 분, 패널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얘기 잠깐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약간 돌발 질문. 아, 저기 고안나 연주관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답을 원하신 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르콜을 아예 지원 사업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개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넣을 수 있을, 단체 중심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는 그냥 벽이었던 그런 거라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게 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이 약간 액자같이 존재했군요.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이어지는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심리적인 허들이 있다라고 읽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현주 의원님 여덟 가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중에 첫 번째는 작품 활동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이냐. 그러니까 내 작업 자체가 어떤 사회와 소통하는 어떤 방식이냐. 아니면 어떤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을 통해서 뭔가 사회와 소통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정윤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발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세 분 패널 분들한테 이 데이터, 통계에 대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것들 좀 질문해 주시면 또 이어서 또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안 들어서. 정윤 의원님이 약간 접속 상태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듣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러니까 정윤 의원님이 주로 아까 발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예술가와 어떤 예술가가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통계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 분 패널 분들한테 발제했던 내용 중에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우선 좀 질문을 해 주시면 또 토론자 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기회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 지원 사업에 초점이 있긴 한데 또 한 축으로는 아르코는 예술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 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랬을 때 지금 시대적 국면에서 계속 이제 예술가의 삶, 직업적 지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복지라든가 권리 이런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예술에게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냐 혹은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걸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증명을 해내라.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미 여러 가지 작업 방식들, 커뮤니티 아트라든가 혹은 아예 지금 사회적 보수 작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예술당 같은 경우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성현진 선생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지원을 했냐라고 하면서 예술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도시라든가 예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술에 들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예술가들의 활동은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들이 저희 연구에서는 단선적으로는 드러났어요. 작품과의 소통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내 작업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갔던 것들은 예술계를 넘어서 사회, 사회와 예술계를 구분을 해서 예술계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관심들, 나의 작품을 소통하게 되고 어떤 의미가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내가 속한 예술계의 어떤 문제들, 위계 문제나 이런 것들, 미투나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들을 벗어나서 기존의 예술계의 어떤 룰을 벗어나서 좀 사회하고 더 긴밀하게 가면서 사회적인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남하나쌤은 이제 프린즈라고 하는 이렇게 활동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예술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험적인 예술을 사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험도 있고 이해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들 저에게 첫 질문을 계속 주시죠. 글쎄요. 우선 제가 좀 뒷질문을 먼저 좀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앞선에 그 사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에 이제 연구 사업 자체는 예술인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조금 그래도 그동안 듣지 못했던 거예요. 조금 디테일한 작업을, 디테일한 설문지를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개별 예술가가 있는 질문도 되게 유효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민간 플랫폼에 그거를 진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좀 다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뭔가 글을 쓰다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라는 역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저희 사무국의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긴 한데 이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고 뭔가 저희는 또 축제라는 형태로 이들이 모여서 뭔가 발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기획자들이 모인 그룹이기도 하지만 또 창작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기술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기들을 호명하시는 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함께 만드는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어떻게 좀 뭉칠 수 있거나 좀 드러낼 수 있는 판 자체가 사실은 이런 지원 사업 특히나 플랫폼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사업들이 조금 저는 오히려 조금 부재하다는 생각을 어제 조금 문득 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어떤 신나는 예술여행이란 어떤 그런 사업의 이름으로도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극단을 운영하는 극단의 어떤 생존을 위한 거나 그걸 활동하기 위한 또 방편도 있는데 저희처럼 기획자들이 뭉친 어떤 그룹 아니면 창작자들이 뭉친 그룹들이 어떻게 좀 기관 어떤 거버넌스의 그런 체계 안에서 말고도 민간 자체들이 그들이 움직여서 민간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 이 지원 사업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용역도 사실은 저희한테도 되게 좀 힘든 작업이기는 해요. 이게 각자가 생존하는 방식들 안에서도 용역이라는 건 한 트랙이기도 있지만 어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지원 사업으로도 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한축에서도 하면서 또 한축으로는 아 또 이 플랫폼이 또 지원 사업에 또 너무 얽매이는 것도 괜찮나라는 그런 고민도 사실은 좀 혼재돼서 지금은 좀 하고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저희 안에 내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칙바퀴식의 어떤 움직임을 좀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좀 지원 사업에 종속되는 느낌? 이런 것들도 좀 받다 보니까 이게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해도 되나요?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본노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술의 어떤 사회적 관계는 창작으로만 하기도 하지만 예술과도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보편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뭔가 어떤 사회와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관과 관계 묻기도 하고 학교와 관계 묻기도 하는데 지금은 정책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책과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제 예술인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예술청에서 사회적 안전만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의제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과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단층적으로 그냥 창작 작품의 의미가 있어서 뭐 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사회를 사랑하는 구성원으로서 뭔가 인식들을 서로 넓혀가고 기관도 상호적으로 또 이것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정책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되게 무겁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말을 해본다면 우선은 저는 성현진 선생님이 보여주신 발제 중에 나와 사회와의 소통이 어떤지 물어본 항목이 좀 재밌었던 게 정윤희 선생님이 말씀하고 좀 연관 지어보자면 직접 내 작업, 내 내수의 사회적 가치가 전면에 내세운 작업이 중요하다가 10%였고 58%가 아주 포괄적으로 내 작품과 내 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데 당연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내세운 작업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10%를 차지한 걸 보면서 이 결과물의 차이가 뭘까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사실 그 10%는 그 큰 범위의 58%의 나의 사회와의 소통이 수렴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은 작품이나 창작품 외에 문화예술 생태계에서의 나의 활동에서 내가 내는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거로서는 저는 이제 후자의 역할을 저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안전망이 저희가 어저피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안전망이 내가 그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이것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고 이것은 기관이든 국가든 어떤 더 큰 프레임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안에서 난 너무 작은 존재인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매개자로서 역할으로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안전망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제가 저 혼자 한 건 당연히 아니고 같은 운영위원에서 이것에 관심사가 훨씬 큰 운영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시너지를 받았고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보고 이거를 강연이나 토론이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시너지가 붙게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작품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은 저는 이제 작품이라기보다는 제가 작품 외로 조금 분리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와 10%로 얘기하자면 거기에 발맞춰 보면 저의 모든 창작은 58%지만 제가 인식하는 조금 더 전면을 내세운 작업은 지금처럼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다른 거버넌스 활동을 해보거나 이렇게 토론을 참여하거나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흥미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와 소통이 좀 약간 큰 범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또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건지 약간 좀 두루무수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말하는지도 되게 막 세분화해가지고 연구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공성 같은 경우도 내 개인의 관심사는 내 작업이 직접적으로 공공성을 띄고 있어라고 이제 하는 것과 공공에 관련된 기금이나 공공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아 나는 여기에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볼까라고 참여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회와 소통한 사회성이 뭔지를 세분화된 리서치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인위원님 혹시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하고 답변 좀 진행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계속 조금 더 주제를 좀 이어나가서 이렇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현주 의원님이 네 번째로는 약간 이게 논쟁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대론이잖아요. 지금 하여튼 한국 사회가 세대 2030 이런 것들이 뭐 예술계에 대한 논의들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인 논의들이 지금 2030, MG세대 지금은 대선 기간 중이어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2030에 그걸 좀 표를 얻으려고도 매일매일 정책 공약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는 하여튼 세대론의 시기이기도 한데 사실 그 30대 세대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잠깐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그 30대 예술가 그리고 정인위 의원님은 이거를 5년에서 10년 차 예술가의 어떤 좀 특별한 경험 누구나 어떤 그 특별한 경험이 있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역사에서 그 시기를 겪는 데에 어떤 그런 어떤 차이 있는 답을 주게 된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성현주 의원님 좀 얘기해 주시고 여기는 뭐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반박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의견을 더해 주셔도 좋고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왜 저도 세대론이 위험한데 되게 그거를 주목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흔히 통계 분석을 할 때 결과에서 가장 1차적으로 분석하는 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이 조사의 경우에는 장르 간 차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연령이나 경력에 대한 차이를 보게 되는데 제가 계속 제 눈에 띄었던 거는 20대와 30대의 응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30대가 50대와 다른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여기에서 20대와 30대 또는 경력 기준으로 바꿔 말하면 5년 미만인 사람들과 좀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왜 많이 다를까라는 거가 이제 제 눈에 많이 띄었고 그러면서 저도 연구자지만 예술 현장에서 저도 이런저런 거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 주변에서 봤던 30대의 예술가들이 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백화점식으로 역량을 탑재하는 것 같은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고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한 5개 이상은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각각 호명되는 이름과 정체성도 너무나 다른데 시간을 하루에도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쪼개서 쓰지만 그게 그래서 정체성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게 다 모여져서 그 예술가를 구성하는 거라는 걸 저도 옆에서 보고 그러면서 이들한테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흔히 요새 예술인들한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담로나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30대 예술가들을 보면서 이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하나 구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브랜딩해서 내가 곧 안정적인 어떤 어디에서나 이렇게 초대받고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치를 좀 만들어 나가는지를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제가 느껴왔던 것들 그리고 그런 30대 예술가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공공도 많이 기여한 게 아닐까 다양한 지원 사업을 내걸고 거기에서 갑자기 예술가한테 토론을 하게 한다거나 창작을 하던 사람이 조직 구조를 안을 짠다거나 그런 수많은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일들을 통해 이들이 정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한편 이 조사에서 드러난 그 세대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세대를 좀 부각해서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왜 그렇다면 그들의 경험이 20대와는 또 다른지에 대해서는 저도 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 여기 토론자분들도 좀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론자분들 중에 혹시 성현주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여튼 당사자로서의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고안나 연주관님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더 이상 청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자료로서요. 얼마 전에 교내 학술 심포지연도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언어로 잘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거기에 국악 전공자들 그리고 졸업자들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엔잠러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자조적이기도 하고 또는 멋있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 엄마 표현이 못 표현한 편이지만 엔잠러가 왜 자조적인지 엔잠러가 또는 왜 멋있는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나왔던 이유가 국악 전공자들이다 보니까 전통을 그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창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걸 찾아야 되고 창작하기 싫어도 창작을 해야 되고 좀 이런 지점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클래식이나 전통의 한정된 얘기긴 하겠지만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으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청년 지원금의 마지막이 된다라는 절망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원금이 없을 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8, 39 이 코로나가 딱 거기에 켜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포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국악 쪽의 얘기긴 하겠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방식에서 장르를 넓힌 분들도 많으세요. 의도하지 않았고 힘들어하면서도 넓히셨고 그런 분들도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이 좀 약간 그쪽인 거고요. 제가 혹시 놓친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가 지금 5시 한 7분 정도 지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지금 사회자도 그렇고 토론자들도 그렇고 발제자들끼리는 되게 재밌게 토크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줌에서 좀 자유롭게 질문 같은 거 또 연구자들한테, 발제자들한테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패널 분들한테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8가지 내용 중에 아까 30대 예술가와 관련된 정체성 그리고 아까 작업 어떤 방식으로 또 예술가가 호명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쭉 나눴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2020년, 2021년 현재에서의 어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예술활동의 범위의 확장이라든지 아까 이런 부분들과 또 결부돼서 계속 좀 논의가 진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슈로 잠깐 넘어가면 아까 그 성현주 의원님한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장르 간 예술 생태계의 차이에 대한 측면들도 이제 다섯 번째 이슈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 장르 간 예술 생태계의 차이가 보통은 그 차이가 되게 부각된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장르 간 차이가 없이 그냥 뭉뚱 그려진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 장르 간 차이가 드러나는 방식보다는 장르 간 차이가 경계가 없이 그냥 뭉뚱 그려진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책 제한도 그렇고요. 작업의 방식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장르 간 차이가 이번 연구에서 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또 연구자로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제가 경험했다는 흔히 뭐 예를 들면 예술의 실태조사나 이런 곳에서는 어떤 장르가 어떻다라기보다는 예술인이 월급 100만 원에 살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장르를 특정하지 않고 항상 설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조사는 저희 세 명 연구진이 사실 그 질문을 만들면서 이게 바로 예술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 거였는데 그 지표를 가장 잘 내면화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게 잘 드러난 분야가 다원 예술 그리고 뭐 시각 예술 그리고 기획이나 정책 연구욕 이런 파트였던 거죠. 그래서 약간 그렇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고한나 연주관님처럼 그런 전통 예술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이나 뭐 그런 분야에서도 저는 뭐 기획자적 역할이라거나 그런 게 커지고 유연화 협업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활동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예술의 현재성의 어떤 추세가 모든 장르에서 비슷하게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특정 장르에 한정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예술의 현재성이 그냥 몇 개의 장르의 현재성일까 아니면 한 지금은 이 장르 몇 개가 좀 선도적으로 보여주지만 한 10년 후 예술계에는 이게 장르 상관없이 모든 장르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재성의 흐름과 추세와 트렌드로 나타날까 이런 게 또 저희 조사 결과에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를 설명한 게 아니라 제 고민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됐네요. 네. 혹시 정윤희 의원님 조금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질문 그러니까 좀 약간 의도가 좀 있죠. 뭐냐면은 현재성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이왕이면은 예를 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좀 실험적인 것들을 도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어야 되는데 그 예술의 가치나 의미는 전 거기 있다고 보고 유미주의적 미학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예술가의 삶은 공적 제도랑 굉장히 긴밀하게 가고 있는 거죠. 아까 고아나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인데 일부 예를 들면 청년 시기에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이런 작업을 의도치지 않게 갑자기 다원하고 싶지 않는데 다원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제도에 따라서 굉장히 정인희 의원님 화면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얘기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약간 제가 즉흥적으로 좀 때우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저 혹시 조금 더 말씀 드려도 돼요? 정인희 의원님 지금 목소리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봄노야 작가님이 조금 더 얘기하시겠어요?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면 정인희 의원님 조금 덧붙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면 정인희 의원님 아까 그 한 10초 전에 얘기가 좀 끊겼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리플레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술가의 창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래서 제도가 이렇게 세분화가 돼버리면 또 거기에 이렇게 맞춰져 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다원예술을 얘기할 때 다원을 정리하지 말고 그냥 태도와 방식에 대한 지원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30대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30대 저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작업하는데 예를 들면 제 작업을 좀 잘 보이게 하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개 문제 때문에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40대가 돼가지고는 보면은 아까 고하나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력으로는 아르코 같은 데는 지원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해도 이제 되기가 어려운 게 되는 거죠. 30대 이 시기에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받다가 가면 뚝 끊어져 버리고 우선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적 관계에 있어서 인식들과 어떻게 예술계 내부에서 좀 확보해 나가야 되냐 창작에 대한 자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어서 봉론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까 너무 스톱 돼가지고 그냥 이어가자면 저도 이게 4번하고 5번 질문을 좀 붙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성한 선생님께서 이게 어떤 트렌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렌드, 브랜딩 이런 것에 좀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반대, 그 말만 들으면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세대에서 꾸려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게 다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특성들인 것이지 이게 트렌드라는 단어가 맞는 걸까 생각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나왔을까 그렇게 보면 저 역시도 결국 그렇다고 해서 내 창작과 활동에 대한 노동 가치에 관련된 매뉴얼이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윗세대 혹은 저 역시도 들은 기억이 없고 뭔가 멘토링 받지 못했던, 생존하고 생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르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복노약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점점 영상 작업도 하게 되고 장르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그런데 시각예술 기금 지원 항목 중에 회화, 기타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기타인가. 지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생존하고 생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게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미술관 있는 갤러리 같은 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받거나 서류 검토를 할 때도 그냥 한 페이지당 작품 한 개만 유입할 수 있다든지 여전히 이런 아주 작은 서류부터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장르에서 어떻게 내 작업이 소화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유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 생각을 얘기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술계에 미치는 어떤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정인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작가적 작업들이 사실은 제도와 무관하게 어떤 작가적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 그건 이제 당위론적인 차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예술 작업이 벌어지는 예술 생태계 현상에서 보면 예술의 지원 구조가 갖는 그 지원 구조에 어떤 그러니까 미치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다라는 거는 또 현실적인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설문조사 내용 중에 내가 예술가로서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답을 해줬던 게 뭐 지원 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예술가로서 내가 예술가로서의 어떤 작업의 특징을 반영했을 때라고 하는 또는 이제 두 번째가 내가 하려는 작업이 지원 구조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사실 1, 2등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예술의 어떤 지원 구조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예술 현장의 생태계에 미치는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꼭 언급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희의 논의들이 실제로 이런 연구자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에서 그치지 않으려고 사실은 정책혁신 소위에서 우리가 이 연구 자체가 어떻게 정책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목적성이 또 한쪽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막 우리가 서둘른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런 서베이 과정이나 연구 과정을 한 6개월 거쳐가지고 이제 이런 좀 정책혁신의 영향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예술 행정기관의 예술계 내의 어떤 공정과 투명의 이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문화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지원 구조가 있고 지원 평가가 있을 때 또 그 작업들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나 뭐 모니터링하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계속 좀 공정의 이슈 투명의 이슈 예술가와 기관의 신뢰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좀 얘기를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희 의원님이 아까 발제 두 번째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아주 길지 않게 정윤희 의원님이 이 공정과 투명의 이슈 그리고 문화 행정기관의 신뢰 이슈에 대한 얘기에서 아 진짜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문제의 원인에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그 얘기 좀 듣고 그리고 또 다른 패널분들 좀 얘기 듣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런 공정과 투명성 이거는 사실은 기관이 갖게 되는 이제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정과 투명성에서 사실 공정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경쟁 체제 안에서 자란 근대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혹은 수월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고 또 행정 안에서는 이제 관료 체제 내에 어떤 수직적인 어떤 결정 구조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계속 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정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 생태계의 공정 문제와 뭐 이렇게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 우선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명확하면 그 피해자를 중심으로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다원예술 같은 경우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예술계의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그 얼음의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목소리를 냈던 이제 예술가들에 대한 반응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여러 담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어떤 지표를 통해서 해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후자로 뒤로 미루고 이런 것들 좀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로서는 제 개인적 경험으로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술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공식적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갔고 물론 재정되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엔 정책 우리 국민들하고 예술가들한테 권한이 없기에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거나 정부가 하거나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런 합의에 대한 경험들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태계 문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도 예술 생태계와 관련돼서 아르코가 이런 것들의 생태계의 문제 이 공정하고 투명한 것들이 예술 생태계에서 아르코가 예술 생태계의 일원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과제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이었거든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말씀해 주실 때 하나 덧붙여서 아르코가 예술 생태계를 위해서 혹은 예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하겠나라고 하는 것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보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위원님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까 뭐 그 조금 더 부연해서 저희 패널분들 얘기해 주실 분들 있으면 남하나 기획자님 좀 덧붙여서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조금 더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말할게요. 말을 좀 하면 지금 꼬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공정의 이슈라는 게 공정과 투명의 이슈라는 게 사실은 양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실 시간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사회자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양가적이라는 건 뭐냐면 공정과 투명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순간 이거는 행정적인 체계로 그거를 전환시켜야 되고 그 행정적인 체계는 오히려 굉장히 더 견고해지고 더 프로세스도 복잡해지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때문에 훨씬 더 사실은 그 복잡한 지원 구조와 그 프로세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흐르기도 하고요. 또 한 반대쪽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또 공정과 투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자본 같은 거라고 또 한 사회자본의 축으로 이걸 또 해석해 보자 그러면은 그 사회적 신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공정과 투명 이슈가 계기마다 다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측면에서 또 한쪽의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의 소통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공정 투명 얘기할 때 이런 양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좀 염두를 해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남하나 작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근데 봄노야님이 손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봄노야 작가님 말씀 음성을 켜주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하나 기획자님이 생각을 정리하실 동안 빠르게 답하고 저는 참여 예산제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몰랐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 예산 자체를 뭔가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될 게 좀 좋아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유입되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 예산제를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당연히 과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제 주변도 많이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기금들의 제도들이 있을 때 이것을 다가가기 위한 거리감을 많이 좁혀주는 프로그램을 아르코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있다가 아니라 저도 몰랐던 걸 알았듯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링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 구성들, 네트워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물리적으로 뭔가 시간이 소비되고 소모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의 어떤 개인적 창작과는 아주 큰 연관이 없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뭔가 제가 큰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나의 활동 자체가 노동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구성할 수 있는 발판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이라든지 예술인 권리 보장법 이런 거에 관련된 인식 개선이 제일 시급한데 그런 거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링크나 매개나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생각을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뭔가 제가 활동하거나 할 때 갑자기 재단 대표가 바뀌거나 좀 조심스럽지만 기관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위에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구조가 변경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오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였을 생각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많이 좀 어떤 실험이 됐든 많이 이루어져서 좀 더 가깝게 소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면 한 5분, 15분 더 충분히 얘기 나누고 끝내도 상관없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정시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지금 5시 29분이 돼가지고 아마 마무리 발언들 이렇게 좀 듣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사실 이제 성현주 의원님 발제에서 우선 다 많은 통계들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개 못해드린 것 중에 재미있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지원 체계의 방향을 장르 중심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 변화를 꾀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아트 앤 테크놀로지인지 로컬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별한 주제를 만드는 트랙을 하면서 이 변화에 대응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것도 양자 선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거의 동일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르 구조 안에서의 변화가 4.7이 나왔고 7점 만점에 그다음에 시대 상황에서 어떤 변화 대응하는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활동은 4.9점 약간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지원 구조가 가져야 될 어떤 전통성 그러니까 정통성도 있지만 그런 시대적 의제를 예술지원 구조가 계속 반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상당 부분 되게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 구조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보편적 방식의 지원 구조에 대한 트랙으로 뭐 이런 것들을 또 끌고 가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선별지원 방식이 30% 보편지원 방식이 한 40% 중립이 한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말 그대로 약간 양쪽의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존의 예술의원 구조가 이제 선별적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보편적 방식의 구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아까 봄노야 작가님이 얘기했던 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보편적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자체를 보다 더 예술 현장과의 어떤 밀접하게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숙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사회자로서의 코멘트를 먼저 좀 마치고요. 지금 세 분 패널 먼저 좀 오늘 토론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듣고 두 분 발제자 얘기 듣고 이 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안나 연주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길게 할 얘기는 없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FGI나 사실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유연한 대화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런 딱딱한 자리가 조금 더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시간 제약이 있었을 때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도 앞서 이제 정윤쌤이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자리나 아니면 제가 또 발언할 수 있는 자리에 좀 정리된 언어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대토론회가 지금 릴레이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 같은데 이게 되게 사실은 시즌이 지나고 늘 연말이 되면 이렇게 포럼의 자리가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가는 거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너무 이제 갑자기 많은 정보량이 합수도 한 번에 또 흡수되는 거 그것들이 과연 이걸 관심이 있어 하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결국은 끝맺음을 위한 자리인 건 알겠지만 조금 되게 행정적인 어떤 처리를 위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조금 더 진짜 현장이랑 얘기할 수 있는 지점으로 계속 좀 다른 방향, 다른 뭐 좀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좀 어떠한, 제가 말해 드리기 죄송한데 문예희가 진행하는 방식과 다른 어떤 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건 나아가는 지향 자체나 방향성이 다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변화되는 어떤 지점들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 그게 좀 더 정말 현장의 예술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직도 저희에게는 문의하는 아로코는 되게 높은 벽 같고 되게 딱딱하고 좀 아직도 위험 있는 곳이라서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은 방식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노야 작가님 마무리의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짧게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나눴던 꼭지들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 분들이 각각 꼭지에 관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윤 의원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 켜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윤 의원님 화면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성현주 의원님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연구가 이제 마무리지만 한편 여기서 진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이 연구 결과가 확산이 되고 또 계속 중장기적으로 또 이 연구가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리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윤 의원님 마이크 켜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현지성 연구를 통해서 나온 진단된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아르코 지원 제도라든가 정책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혁신 과제에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르코가 과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공존하고 있거든요. 전문 위원들과 또 변화되는 것들이 계속 공존하는데 계속 공회전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변화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르코가 굉장히 앞서서 제도개혁을 하고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지성 연구를 통해서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잘 정리되고 연구 방식을 좀 정리를 해본 거죠. 그리고 잘 반영이 돼서 좀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약간 부족하게 좀 말씀드렸고 상황도 안 좋아서 좀 죄송스럽고요. 다른 자리에서 이 얘기들을 저희가 또 만나면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자 그리고 세 분 토론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회를 보긴 했지만 또 정책혁신 소위에서 위원으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술의 현재성 연구가 저도 나름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연구가 마감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또 1월 달에 최종적으로 또 이게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오늘 또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또 유튜브나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단위에서의 문화재단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이런 연구들이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소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술가분들과 이 얘기들을 좀 지속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들을 앞으로 또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번 네 번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3일, 15일, 17일, 20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장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계속해서 많은 관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